이렇게 매달 본 선물 받기 전에 아나운싱을 하거든요 아나운싱을 선내 방송을 하는데 그때도 쓸 것 이렇게 지급이 있을 예정이오니 선원 휴게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를 인도네시아로 어떻게 말하냐고 물어봐서 그대로 방송하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컨닝페이퍼 이렇게 컨닝페이퍼도 만들고 2018년? 거의 한 2019년 정도부터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그냥 조금씩 배운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언어를 마스터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 조금씩 배워놔야지 하는 생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고 있어요 안하실 때 그냥 입을 넣는게 나는 항상 배우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... 아무튼 이렇게 뾰로 해주는 것 같은데 저렴하게 제존에 보시는 것 같아요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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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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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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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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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